인사 실무자 담당자 분들과 교육대에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들을 한번 우리 취준생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갖고 왔는데 주제는 절반도 안 되는 취업 스펙이라는 내용이에요. 아마 2020년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는 4학년이 된 경우도 있고요. 또 당시에 편입이라던가 아니면 전문대학을 나왔던 경우라면 이미 벌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나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대학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길게는 거의 3년 가까이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경험활동이나 경력사항이 좀 적은데 이거 갖고 될까?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채용이나 인사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취업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의 선배죠. 자 이 사람들이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의 실무자들이라고 놓고 보면요. 아마 나이로 좀 보면은요. 90년대 생에서 95, 6년생 한 이 정도 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취업 준비를 해서 그 회사에 갔는가를 조금 비교해 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단절 때문에 선후배도 없어지고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는지도 사실 보지 못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선배와의 접점도 없어졌고요. 또 요즘에 선후배 챙기는 문화도 없어졌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단절 세대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면서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경험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선발 실무자급에서는 자기가 취업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사지원서를 보고 면접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야 이거밖에 안 해도 우리 회사 올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크게 취업 스펙을 나눠보자고 하면요.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딱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교과활동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복전, 부전, 연계전공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캡스톤 디자인 수업 때 뭐 해봤어요. 다 교과입니다. 그 외에 비교과란 내가 대학생으로서 자 이게 중요해요. 자발적 동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한 게 비교과활동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봉사활동도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있고요. 인턴도 있고요. 공모전, 대회활동, 그리고 뭐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아니면은 어학연수라던가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다른 걸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년에 12개월이 있으면 7개월 정도는 학교를 다니지만 5개월은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자 이 방학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비교과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활동 중에서도 비교과활동에서 상당히 적은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취업준비생들 토익점수 보면은요. 예전에 코로나 단절 세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앞에 세대가 취업할 때보다 솔직히 성적이나 토익 성적이나 어학 스피킹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좋아요. 심지어 뭐 공공기관을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토익 900 이상 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자 근데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게 어느 부분이 있냐면 바로 경험 종류에 따라서는 제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지는데 지금 나를 면접관으로서 나를 선발해주는 면접위원들 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70년대생 90년대 학번들이 많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요.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대학생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 2년 3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유럽에 두 달 세 달씩 배낭여행을 갔다 오는 거 자 이렇게 해외 경험이 있는 세대예요. 자 그 다음 세대가 뭐 아마 제가 해당되는 세대일 텐데 뭐 어학연수라던가 워킹홀리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휴학을 하거나 해가지고 해외 글로벌 경험을 쌓고 오는 세대였어요. 자 저보다 동생들 후배들 세대가 이제 가서 어학연수나 이런 거 돈 쓰고 오는 거잖아요. 어 저는 이래 보고 왔는데요. 뭐 해외 인턴십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경험이 상당히 많아진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인사실무자 담당자라면 보통은 휴학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봤거나 또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교환학생이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교환학생을 갖거나 자 요런 것들이 보통 섞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환학생을 갔다 온 학생들 자 이 정도 학생들이 보통 해외 경험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없어요. 어 대부분은 해외에서 뭔가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여행은 좀 있어요. 뭐 부모님 따라서 휴양지나 이런 데 놀러 갔다 온 세대잖아요. 자 그런데 뭔가 자발적 동기 자 제가 비교과에서 중요한 게 자발적 동기라고 했잖아요. 자발적 동기로 무엇인가 내가 해외에서 글로벌 경험을 쌓아봤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확실히 예전 세대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선발을 해주는 조금 실무자급에서 볼 때는 어 우리 땐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없네. 뭐 코로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채가 많이 사라지고 수시채용을 하게 되면서 해당 직무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일을 해봤거나 또는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면에는요. 하도 그만두니까 안 그만둘 사람을 뽑고자 하는 기업들의 심리가 깔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자발적 동기 뭐가 있겠어요? 견학을 갔다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내가 인턴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돈을 써본 경험이 아니고 돈을 벌어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직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본 경험이겠죠. 자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자 내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또는 내가 공장을 다녀와 보니까 또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직무에서 일하고 싶어서 조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니까 자 이렇게 직무와 조금 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이 막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해봤으니까 어때요?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적응도 빠를 것이고 일을 가르쳤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것이고 그만둘 확률이 좀 더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전에 공채 같으면요 우리 부서 우리 팀에 일할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였지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수시채용을 하다 보니까 당장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나 서류를 이렇게 검토하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현업 부서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직무와 프렌들리한 사람을 선발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중고신입 조금 더 낫겠죠. 왜냐하면 일을 한번 해봤으니까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자 이러면서 최근에 중고신입이 계속해서 잘 선발된다는 이유인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작년부터 대학에서 대면 수업 집채 수업을 하는 걸로 다시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곳에서 비대면 수업이 효율은 좋은데 효과 없다라는 거는 사실 알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이득이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스터디 프로그램들을 좀 참여를 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봐도 적은 거를 인사 쪽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좀 너무 한 게 적은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봐도 해본 게 적다 보니까 자소서로 자기 경험 관련된 부분들 풀어갖고 쓰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험 항목을 항목이 4개 다 자소서에 그러면 4가지를 전부 다른 걸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면접에서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내가 경험한 걸 한번 좀 풀어보자고 했을 때 그 경험의 가지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 내가 답변할 때 중복된 게 계속 나오면서 면접에 대한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취업을 준비하려는 분들 물론 공부를 하고 뭔가 학업적인 부분을 챙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투입한 거 대비 효과가 가장 좋죠. 그런데 당장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일단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점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